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현재 OECD 17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구 경쟁력이 2030년에 21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인구 경쟁력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010년 17위에서 2020년 16위로 올라서지만 2030년 21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인구 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